안녕하세요. 김희윤입니다. 오늘은 헌난함의 헌난기신 388화 난 지금 서해 밤바다를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는 지금 서해 밤바다. 으, 아직도 입안이 짜다. 다신 바닷물로 물총 싸움하지 말아야지. 에이미, 오늘은 좀 더 확실한 종목으로 승부를 보자. 그래, 짧고 굵게 바로 승부가 나는 걸로. 그래도 기왕 하는 거 술이 남치는 거면 좋겠는데 여기서 뭐 할 만한 놀이 없을까? 아, 발락가에서 할 만한 거라면 조심조심 실수하면 끝이야. 집중하자, 에이미. 난 할 수 있어. 크흑, 이걸 성공하다니. 됐다, 성공이야. 이제 오빠 차례. 크, 손만대로 무너질 것 같아. 뭐해? 빨리 안 하면 오빠가 진 걸로 한다. 크크크크크크크 가치야. 이 한 방에 모든 게 걸렸다. 음 으악, 안 보이. 이겼다. 아이고, 이거 아쉬워서 어쩌나. 8회 때문에 이번 판이 무효가 돼버렸잖아. 으악, 다 이긴 판이었는데. 아무래도 이건 안되겠는데 단 종목으로 사실 대결해보자고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내가 꼭 이익거라고 음 이 정도면 크! 안되겠어 에이미 개가 더 큰 것 같은데 뭐야 오빠가 엄청 크잖아 이걸 안되겠군 나 아직 준비 안됐으니까 기다려 나도야 엄청 큰 개를 찾을거니까 각오하는게 좋을걸 오 여기 개가 엄청 많아 그렇게 크기도 커 에이미 그게 크기가 꽤 큰데 오빠가 찾은거야말로 엄청 커 뭐? 그럼 오늘 게임은 비긴걸로 할까? 아이고 허리야 그래 이제 그만 돌아가 어? 어? 이게 무슨 짠 뭐야 바닷물이 언제 여기까지 밀려왔지? 어떻게 우리 여기가 갇힌거야? 너 때문이잖아 니가 괜히 큰 개를 찾자고 해서 여기서 찾자고 한건 오빠거든? 핸드폰도 안가져 하는데 어쩔거야 왜 나한테 손질이야 30분 후 오빠 이제 우리 죽는거야?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아니야 에이미 아냐 에이미 내가 괜히 여기로 오자고 해서 오빠 무서워 우엥 나도 너무 무섭지만 오빠로서 동생이 지켜야해 잘 들어 에이미 내가 헤엄쳐가서 어른들을 불러올게 그러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알았지? 뭐? 안되 그건 너무 위험해 수영도 못하면서 걱정마 내 목숨은 걸어서 와도 반드시 널 구해줄테니까 그리고 그동안 괴롭혀서 정말 미안했어 가지마 오빠 에이미 조금만 기다려 반드시 구하러 올게 오빠 부? 조심 15cm 그리고 보니 이 바위 애초에 별로 높지를 않았잖아 우리 방금 엄청 민망한 얘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은데 얘들아 저녁 먹기 빨리 오렴 에이미 방금 있었던 일은 그래 무덤까지 가져가는 걸로 하자 이제 3편이 끝나서 내일은 흔한 오기심 4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